4주 받아 봤어요 4주 받아 봤는데 우선은 내가 삼재수에 역마가 있기 때문에 삼재는 역마를 같이 동반하고 다녀요 근데 병진생이에요 병진생이라서 삼재수에 역마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내 자리에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게 재작년부터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해요 들삼재부터 나한테는 무언가 변화운이 들어와요 변화운이 역마 때문에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 병진생 4월까지는 괜찮은데 1주가 조화로예요 그러다 보니 나한테는 집안에 신줄이 있는데 이게 불려먹을 신줄은 아니에요 시주 또는 단지 아니면 불사 그 정도의 내 집안의 내력 특히나 이제 할머니 쪽으로 할머니 동자 쪽으로 왕래하는 그 정도의 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살면 되지 만약에 이게 정말 무당이 될 수 있는 신줄이었으면 당신 이렇게 안 살아요 지금 이렇게 못 살아요 무당 대먹기에는 인간사 덕이 많아요 무당이 되기에는 인간 덕이 많다고 인덕이요? 어 인덕이 많다고 아 왜 인덕이 없는 것 같아요? 인덕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네가 어디 가서 구정물에 손 담그고 어? 식구들 버려먹여요? 아니요 아니죠? 네 네가 지금 단돈 얼마가 없어서 월세를 못 내서 사는 곳이 불안해요? 아니요 아니죠? 어 누가 너를 헐뜯고 험담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를 괴롭혀요? 아예 안 만나죠? 안 만나요 아니죠? 아 내가 지금 노력에 비해서 몸고생 많이 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욕심이 안 차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거죠? 마음고생이에요 원래 응 내 욕심이 안 차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 그리고 자 어디 죽으라고 이 병이 있습니까? 약발 안 받는 병이 있습니까? 지병 제가 20년째 응 제 우울증 약을 먹는 응 몸에 병이 있냐고요 몸은 없어요 없죠? 네 그 정도는 네 부담감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 무당 안 돼요 아직 산전 정도? 산전 수전? 수전까지도 안 가요 본인의 고통은 산전 수전까지도 안 가요 근데 솔로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50을 바라보시니까 결혼하시냐고 여쭤보는데 솔로잖아요 근데 연예인들 똑바로 하시겠나 싶어요 안 했어요 연예인들 똑바로 하시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좀 너무 깔끔해요 오염될기가 어려워 우리가 물이 너무 맑아도 물고기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맨한테 해코지 안 시키고 내가 뭐 중법정신이었거나 내가 보편성에서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니야 아닌데 규칙도 잘하고 아닌데 희한한 건 상대의 잘못을 품어 앉지 못해요 잘못된 것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내가 품어 앉거나 감싸주거나 뭐 이런 거 안 돼요 친구 많지 않을 거예요 밖에 사회생활을 그렇게 자유롭게 못하시는 분이에요 가족 안에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주는 조직생활보다는 개인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분명하게 본인 뭐하고 계세요 공부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돈 버는 일은 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근데 먹고 살죠 네 어 그러니까 팔자 좋은데 팔자 좋은 년 무당 안 돼요 그래요 자 팔자 좋은 년이 무당 되려면 하루아침에 미쳐서 정신 나가거나 아니면 죽을 병으로 완전히 누워 있어야 돼요 음 음 근데 그 정도 내가 기분에 어 이런 게 뭐 20년째 우울증 약을 드신다고 하는데 음 그거는 사실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약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처음에는 집 밖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플러스 그 광장공포증 해가지고 음 아침 점심 저녁 약이 거의 14, 4, 6달 정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으면서 그러니까 입원 안 했다 뿐이지 그냥 근데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산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맞아요 27에서 29에 산바람이 있었어요 알죠 알아요 본인 아시죠 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4주 안에 인동이 있어요 초하루 인동이 있어요 인동은 조상에 이런 온기를 많이 타요 네 근데 그때 내가 산바람을 재웠으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묵혀두신 거예요 산바람이 나서 내가 어 이렇게 환란이 오는데 내 산바람으로 인한 환란이지 제자여서 신이 와서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산바람의 환란이었냐면 아 환란이 나한테 오냐면 내 4주 안에 이 초하루 인동 조상이 왕래하는 또 조상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자손이 있거든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조상이 누워있는 이 산소에 탈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표시가 본인한테 오는 건데 이거는 신하고는 별개라는 거지 산탈을 잘 다루고 산벌전을 잘 풀어내고 이러면은 3년 안에 없어질 병인데 그렇게 못 다루고 약으로 강제적으로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시적인 환란을 지병으로 끌고까지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 내가 그래도 부모 형제 덕은 있으라 그랬어 인덕이 없다고? 내 부모 형제는 인덕 아니야? 인덕 없다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야지 부모 형제조차 없어야지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 손톱이 아픈 사람이야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픈 사람이야 조금 마음이 너무 나약해요 여려요? 마음이 너무 여리고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일찍이 내가 조상으로 인해서 마음의 환란을 겪으면서 약을 먹다 보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인으로서 어떠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바람이나 작은 아픔이나 고통도 나는 눈물 나고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스스로 좌절시켜버렸어요 이게 대단해서 본인이 그거와 역경과 맞붙어 싸우다가 이게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내가 원체 아기 같고 크게 고생 않고 살던 내가 갑자기 조상 환란이 오면서 약까지 먹다 보니까 역경과 부딪히고 싸우기보다는 미리 더 무너져버린다고 내가 나약해서 그렇게 49수에 접어드셨는데 올해는 진진형이 있어요 진진형이 있어서 내가 생각지 않게 있던 병이 더 커질 수 있어 그러면 지병, 육체적인 병이라면 더 커질 수 있지만 본인은 마음병이잖아요 이 마음병이 더 커질 수 있다 언제? 6월 이후, 7월 이후에 내 마음의 환란, 그늘지는 것들이 기존의 병이 더 커지라고 했거든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마음병이나 마음병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화 온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시던 일 지금 학생이라 그랬잖아요 뭔가 배우는 일 뭔가 배우는 일을 조금은 그래도 마무리를 지어서 있는 자리에 뭔가 변화 온기를 가을 이후에 올 하순 정도에 꾀하실까 하는 그 계획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업을 무언가 더 만들기 위해서 혹시 죄송한데 제가 특허가 재작년부터 처리 지금 중인데 그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어요 올해 변화 온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가능은 하다 변화 온기가 들어왔는데 뭔가 기존에 내가 하던 거가 변화가 돼요 변화가 변화가 돼 근데 기존에 하던 게 학생이라면서요 그러면 졸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있는 자리가 변화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소식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올 하순쯤에는 이제 기존에 어떠한 내 틀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올해는 형살이어서 내 지병이 커지고 내년에는 월궁이 4월이에요 이게 뱀달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을사년 뱀년이에요 그래서 월궁에 또 사사 같은 띠가 만나면서 또 한 번 형이다 그래서 올해 내년 안에는 내가 정신적인 환란이 가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드시는 약이 좀 커질 수도 있다 변화는 주고 있는데 변화는 주고 있는데 그게 상반기는 어렵고 하순으로 갈수록 이제 속도가 붙을 거고요 내가 계획하는 변화들이 근데 변화를 줘도 내가 그거를 안정화시키고 무언가 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커지려니까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러니까 지병이 커져야 되는데 본인 지병이랄 게 마음병이 있잖아 컬이 디스크도 있어요 그 지병들이 커지는 거예요 올 하순부터 내년에 그래서 다 벌려놓고도 밀어둬야 되고 눈앞에서도 못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형살 올해는 진진형이 있고 내년에는 사사형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걸쳐서 내가 이거 그림에 떡이 든다라는 거야 변화가 주어진 것들이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림에 떡이 든다 그리고 아마 저한테 신이 어떨까요? 저떨까를 물어보는데 불려먹을 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요? 느껴요? 꿈꾸고요 제 앞일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바로 그리고 제가 말을 한다고 저는 안 믿기는데 최근 이번 달 들어서 그리고 새벽 1시 2시 되면 깨서 그때부터 못 자요 그리고 저녁에는 폭식하고 낮에 그것보다 졸고 자고 그래요 약 때문에 그래요 약은 전혀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시면서 내 루틴이 많이 흔들리고 깨진 것들이 있어요 신경적으로 무뎌지면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올해만큼은 내가 형이 들어와 있어요 형 형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불안한 요소들이 가중이 된단 말이에요 이 형살 때문에 불안한 요소들이 가중이 돼 근데 본인이 스스로 평상시에 내가 항상 이 심리상태라든가 또 집안의 어떠한 신의 기운 이런 것들로 내가 항상 불안해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가중 되려고 다 의미 부여 하시는 거고요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내가 조금 더 활동성 있게 생활하면 되거든요 24시간 중에 안 자고 그러는 거면 모르겠는데 네가 이 시간에 깨있으면 저 시간에 잤잖아 그래서 루틴이 깨져서 그런 거라고 내 생활에 루틴이 깨져서 한 시면은 눈을 뜨는 게 더 커요 엄마 한 시면 계획성 있는 생활이 언제부턴가 깨졌다고요 근데 그게 신의 환란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환란은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 오죠 언제부터 왜 깨졌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들고 하던 것들이 언제부턴가 내 이 규칙성이 스스로 어떤 계획성이 깨져나갔어 그러면서 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이 좀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약을 먹어 오면서도 알게 모르게 조금 다른 양약이라는 게 그래요 특히 정신과 약은 이거를 고치면 다른 어떤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사소한 것도 가중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본인은 조금 규칙성 있는 내 생활 패턴을 계획을 다시 짜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일 듣고 싶은 대답이요 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게 공부가 공부 공부 같은 경우도 나에게 들어도 그냥 그냥 물고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기름이 본인이 되게 나약해요 너무 나약하세요 겁도 많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으면 더 많이 상상을 하고 거기에 꽂히고 걱정을 태상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가시지 마시고 나는 강하다라고 스스로 좀 웬만한 거는 무련하게 너무 자잘한 바람에 먼저 막 반응하고 스스로 뭐 달팽이 이렇게 거북이 고개 집어넣듯이 겁먹고 자그마한 문제도 크게 부각시키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이 사주가 무당되지 못해요 그럼 됐어요 제일 그것만 그 대답만 들어도 무당 안 돼요 무당 안 되고 감정은 내 그 약으로 이제 하시지 마시고요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 당시에 스물일곱 스물아홉에 심했던 건 알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본인이 노력을 안 하셨어요 이겨낼 노력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내가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마음과 직성이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과거 지사의 그 무서웠던 힘들었던 거기서 못 벗어나요 지금 그 증상이 없어도 그게 또 올까 봐 미리 또 약을 먹는 경우에요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잊어요 못 잊어서 더 약을 먹는다고요 그럴까 봐 약을 먹어요 그래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강해지셨으면 좋겠고 문 밖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인간 무서워하지 말고 덕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복 많은 사람이에요 네가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스스로 네가 벽을 치고 네가 이러고 있으면서 없던 병도 만들었어요 마음병을 밖으로 좀 나오세요 용기 내서 무당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가십시오